여러분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시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깨어지고 부러졌던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불 밑에, 베개 밑에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 그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꺼질 듯, 꺼질 듯하면서 다시 살아나 꺼질 듯, 꺼질 듯하면서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저희가 만난 족장 세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3대 직접 계약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전체 틀을 잡으십니다. 깨어진 집, 무너진 회사, 깨어진 관계, 깨어진 나라를 다시 복구하는데 하나님은 세 사람을 선출하십니다. 그게 함께 따라 하시죠.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을 처음 종이에다 대고 그리시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아이야 중에 야곱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이야를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요셉은 꿈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인물의 총평,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한 주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요셉에 대해 세부적인 스케치를 좀 나누죠. 오늘 요셉 하면 꿈입니다. 그 사람 참 특이한 게 성경에 보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망합니다. 그 괜한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다 뒷전에 두고 아버지 야곱이 첫 번째 첫눈에 반했던 라헬의 실제로 몸에서 태어난 큰아들 요셉 아내는 죽었지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의 요셉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아버지가 시장에서 좋은 옷을 사다 입힌 게 아니라 당시 채색옷은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조직하고 개편해서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즉 첩으로부터 얻었던 아들들 혹은 레아로부터 얻었던 아들들을 관리했던 직책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마음에 못마땅히 여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튼 요셉은 그때 괜하게 사람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도대체 이 꿈이 뭔지 한번 내 꿈을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형들과 가족들 앞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나중에 요셉은 꿈을 해석함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은 꿈과 직결되다 보니까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설교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청년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아이야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래서 너의 꿈은 무엇이니? 요셉이라는 꿈과 요셉이 꾸었던 꿈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시련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갔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요셉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 아닌 오해가 이 사람 온갖 시련을 견뎌냈고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견뎌냈으며 감옥에서조차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인물이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으로 우리가 한때 많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또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보면 사람들마다 다 실수가 많았는데 3대 족장 다 실수가 많았는데 요셉은 실수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꼭 예수님 같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요셉에게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을 읽을 때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이 사람은 참 어떤 어려움에든 담대하고 의연하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를 얻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아마 나는 그보다 수준이 낮지 않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동행할 요셉을 정작 현미경을 갖고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가 당한 고난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었느냐 단서 성경이 10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텍스트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10편 105편 16절에서 19절 같이 가보시죠. 아니 요셉이 고난을 이기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알았는데 목사님 그렇지 않았다고요? 10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셉도 어떤 부분에서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핸디캡이 있었다면 오늘 저 같은 사람이 보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여러분에게도 보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야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창세기에서 시편으로 뚝 하고 떨어져 나왔죠 시편과 창세기 사이의 시간 거리는 매우 넓습니다 즉 2, 3년 뒤에 그 사람을 생각하니 그 사람은 말수가 없되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시간이 지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총평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을 총평하는 시편은 창세기에서 멀리 떨어진 뒤 시편은 요셉을 바라보며 요셉의 삶에 대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제가 좀 찬찬히 뜯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할렐루야 요셉의 총체적인 삶을 성경이 표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평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형제님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나는 내 발로 걸어 언남동 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와 오늘 예배 앉아서 새로운 교회에 내가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오늘 성경은 앞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위치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요셉의 총인생 라이프를 스케치하는데 먼저 쓴 글이 뭐냐면 요셉 그는 하나님이 먼저 거기다가 두셨다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나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잘나갈 때 내가 공을 세워서 그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될 때 이를 탓하고 원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성경 후반 시편에서 얘기할 때 누군가 개입하였고 누군가 개입해서 그를 거기에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과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이렇게 꾸며진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군가 개입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친히 찾아서 본 본문의 표현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죠 착고를 찼다 그리고 그 뒤에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라고 기록해 있는데 누가 당한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이 당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게 아니라 환경이 자기를 묶는다거나 불의의 홍수가 자기를 덮을 때 그는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헤쳐나가고 기도하고 싸워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랬으면 착고를 찼다 쇠사슬에 메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착고에 찾았고 쇠사슬에 메었다라는 건 어려움이 닥쳐서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여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 그러는데 한국말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를 그냥 원래 히브리어로 까서 이 표현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몸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몸은 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이 쇠사슬에 메었다라는 표현은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몸을 혼을 쇠사슬이 뚫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쇠꼬챙이가 몸을 뚫을 때 어떻죠? 사람은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쇠꼬챙이 같은 게 혼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쇠꼬챙이 같은 게 몸을 뚫을 정도로 어떻게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절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고 극복하고 꿈을 꿔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형들 앞에 꾸었던 그 꿈을 잊지 않고 극복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어려움이 당하면 오는 대로 족족 당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혼이 쇠꼬챙이에 꽂혀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보시면 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혼비백산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좌우 분간이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해서 넋이 나가 있는 상태 그게 요셉이 당했던 인생의 풍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일 자녀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의 어떤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이 둘을 낳거든요 근데 큰아이 이름과 둘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줘요 큰아이 이름은 내가 지난 모든 고통을 잊었다 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런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건 좋아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어떻게라도 탈출하는데 나는 사람의 탄식이잖아요 요셉의 탄식이 첫 번째 큰아들한테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는 다 잊었다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는 극복하거나 이겨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욕에 대해서도 우리가 혼동하는 건 뭐냐면 욕은 어떤 고난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통독해 보신 분 아시죠? 그거 다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오해입니다 욕기서 가시면 욕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막 분하다고 막 울부짖는 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의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십자가를 지심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뭔가 신앙의 믿음을 이렇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여러분 요셉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는 삶의 어디까지 자식을 둘이나 낳을 때까지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떤 답? 왜 그때 그 꿈을 꾸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답이라고 할 것도 없이 까맣게 잊고 삶입니다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꿈을 꾸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자기가 거기서 이런 꿈은 그때 한 번 꾼 거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고생스러웠어요 어떻게 고생스러워? 아 이제는 지난 고생했던 거 다 잊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신비한 꿈을 풀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그렇죠 하나님 하며 답을 얻지 못한 채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 답을 얻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얻은 순간이 총각 시절에 잘나가던 때 총리로 등극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차를 사고 집을 살 때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간다라고 그때 깨닫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둘째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부터 이 꿈의 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보시죠 이것도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찾으면서 우리는 언제 끝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자기에게 맞춰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거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는 근데 요셉은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그때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너는 진짜 눈치도 없냐? 형들이 너 미워한다는 거 몰라? 넌 도대체 너 이번에 저기 형들이 저기 먼데 출장 갔으니까 잘 들어 아빠 말 이번에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좀 살갑게 좀 대하라 근데 그 철이 없었던 요셉 성숙되지 못했던 요셉 자기가 꾼 꿈에 대해 해석할 수 없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가지고 갈 물품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뛰어갑니다 그때 꾸었던 그 꿈을 창세기 45장 5절 인생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막 오고 가던 그 요셉이 45장 5절에 갑자기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그 경매 현장에서 형들이 절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소름이 확 돋더니 그때 꾸었던 꿈이 데자뷰처럼 보여진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이 족속 곳곳에 들어가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막 천장이 깨져가지고 폭포수가 내리는 것처럼 한 날 딱 몇 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거의 죽고 싶은 그냥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떠나고 싶은 그 쇠꼬챙이가 혼을 뚫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탈진해서 그로기가 된 상태 그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단을 얻으려고 저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받았던 일들을 딱 떠올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확 돋은 겁니다 태호를 우리가 양육하는데 우리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양육하는데 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하루 24시간에 똥기저귀 가라면서 저 아이 먹을 거 뒤에서 서버하면서 이게 23시간이 엄마는 힘든데 1시간 아빠 퇴근하고 와서 셋이서 웃으면서 밥 먹을 때 딱 그 1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삶이 23시간 그의 삶 99%는 다 험악한 삶의 두 번째였어요 근데 딱 한 번의 시간 뭐죠? 형들이 절을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것처럼 오늘 여기 성전에서 주나임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 각자 삶의 스토리가 굴곡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시점으로 열어주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그러면서 45장 5절부터 3장에 걸쳐서 성경은 그 요셉이 가져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에 대해 답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옥중에서 날 부르시기나 한 것인가? 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난 정말 예전에 교회 다닌 사람 맞아? 믿음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절벽에 바닥 끝에 치달을 때까지 치달은 나, 내 신앙 이랬던 요셉에게 여러분 42장 5절에 형들이 절하면서 그의 답이 나옵니다 45장 5절 같이 보시죠 42장에서 45장의 시간들 속에 45장 5절이 요셉이 그제야 깨닫는 그의 해담 용지의 답안입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시편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거기에 두셨다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두셨다 자, 말씀을 맺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통독을 해서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그냥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읽어보면 42장 전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정처없던 날부터 시작해서 노예상 앞에서 자기 몸값을 매기는 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밤 그래도 그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치열했던 삶의 시간들 속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줬던 아버지를 떠났던 그 무수한 밤들 그리고 겨우 누구 눈에 들어서 겨우 그 집에 총무로 일하던 그 밤들 그래도 그날 그 유혹을 절절하게 뿌리치고 나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 밤들 그 지하 감옥에서 조금 나올까 했는데 또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했던 그 수많은 밤들 그 수많은 밤들 속에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게 답이었을까요? 뭐 이런 거? 장차 하나님이 너를 극무총리로 재상에 올리셔서 너를 7년, 6년을 또 7년, 풍년을 대비하는 나라의 제2인자로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해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요셉이었다면 그래?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를 내가 그럼 좌절하고 슬퍼고 낙심할 이유가 없네 라고 했을까요? 꼬챙이가 몸을 뚫듯이 혼을 빼놓는 고통과 낙심 속에 어떤 좋은 말인들 답이 될까요? 역으로 신앙의 답이 정말 그런 걸까요? 예? 고진감래 곧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셔서 우린 또 이 살아야 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우리 온갖의 두려움은 또 내일 어떤 길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실 것이니라고 하면 마음이 진정되겠냐고 우리가 실제 그 계속 다람쥐 챗바퀴처럼 계속 되는 고통 속에 어떤 좋은 말이 요셉에게 희망이 되고 예? 요셉에게 소망이 됐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걱정이 돼 저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의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편 105편 19절입니다 105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답이 뭐냐면 말씀이 올 때까지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된다 거기서 견뎌낼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되는 이유였어요 어쨌든 42장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답이 없는 게 하나님의 것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영화의 말씀이 응 할 때까지 그게 답이에요 언제까지? 둘째 나을 때까지 이제 고생이 끝났지 그리고 이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극복한 것도 아니고 이뤄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승리하고 선포하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답일까요? 10편 105편 19절은 여하의 말씀이 응 할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의 많은 장들 중에 원래 시라는 게 처음에는 감사, 그 다음 탄원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서 10편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10편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전도서와 이런 10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요 나는 오늘 왜 여기 서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10편도 있어요 서로는 물론 결론이 없어 전도서도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끝나는 전도서의 장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셉의 인생 전체 스케치의 10편은 여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나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는 이탈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상가를 얻으면서 교회법이 임대차 보호법하고 많이 거리가 먼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틀에서 잘못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들을 또 태호를 키우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 아이가 크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주나인 교회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각자 흩어져 있는 몸된 교회들이 더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꿈만 같던 일들이 몸에 소름이 돋으며 일어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저기 서서 어떻게 저 딸이 저기 서서 어떻게 내가 여기 서서 어떻게 내 남편이 저기 서서 어떻게 내 아내가 이상해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빛 주사 자유케 하셨네 응답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응답이며 비록 지금 이 과정 이 구조에서 확 잘될 수는 없지만 예수는 분명히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료로 부르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